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후참잘의 맵달킹이라는 신메뉴로 나왔대요 불닭 마요킹 소스를 위에다 뿌려 먹는 건데 먹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후참잘 맵달킹 광고 많이 보셨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후참잘 양념치킨은 제 입맛에 완전 이어가지고 저는 후참잘 양념치킨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광고부터 했으면은 저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징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벤트 있어요 아마 할인쿠폰 같은 이벤트 있을 거니까 고정댕트에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 불닭 마요킹을 뿌려봐 어떡해 팝스와이 태국 여행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펩시의 다행이 맛있다고 했거든요 햄버거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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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하이라서 올린 게살이 꿉을发 lancer 저거해 주차진 음식은 꼭 잘 모르고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정말 튀김엄은 좀 치네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줄타게 하네요 맵기가 열라면 정도 좀 맵다 하는 사람인데 열라면 정도 맵기 그 막 개념 없이 맹... 맹택 없이 맵지 않고요 담백하게 좀 맵은 느낌이 하... 맹은 치킨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맘에 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광고 받아서 진짜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시중에 맵게 나온 그런 치킨들은 되게 그 캡사이신에 절여진 그 날카로운 맵기인데 날카로운 맵 맛보다는 이게 막 담백한 사람 미안해요 근데 미안해요 이거는 눈꽃 치즈 뭐 그런 건데 제가 이런 또 이런 또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치킨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은 그 치킨과는 맛이 생판 달라요 짜지가 않고요 전 제육으로 간이 드세지 않네 소토소토 사실 이것만 광고인데 제가 그냥 후참자리 후참자리 당님을 잘해 이름을 바꿔야지 후참자리 아니라 양참자리로 여러분 저는 치킨이 이 부위가 좋다 뒤는 이 뼈각이처럼 좀 징글징글한데 이 앞이 이거 뭔지 알아? 약간 거북이 등판처럼 소스가 진짜 매운데 담백하다? 약간 담백하게 맵나? 아주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어우 나 입 여러분 아 죄송해요 저한테는 좀 매운 것 같네요 열라면 매우신 분들은 매울 것 같네요 소시지가 되게 맛있는 소시지다 소시지가 되게 맛있는 소시지다 소시지가 되게 맛있는 소시지다 이 버튼밤 이쪽으로 동시에 부르시바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 말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이 말이 씨가 되고 혼잣말도 조심하라 하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이 아니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해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해서요 말이라고 하는 게 진동이잖아요 공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진동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나의 진동을 알리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의사표현이 어떤지 알리는 대단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맘이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작정하고 못된 말을 했어 근데 말은 진동이잖아요 언젠가는 그 진동이 다시 나한테 올 거예요 미안해요 너무 좀 저주스러운 말을 했는데 이거를 좋게 쓰려면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그 좋은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그 좋은 말을 내 스스로한테 혼잣말이라고 하면 효과가 2배 이렇게 또 진동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제 약속이나 좀 더 물론 결혼해 해도 안 돼서 너무 진짜 손잡아 빗고 싶어서 천천히 기저항에 빠져버린다는 거 막 먹는다 거 아저씨 또 벽 빗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맵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그렇게 맵지 않고 제가 호들갔던 거거든요 호들갔던 건데 진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매운 맛인데요 이게 불닭마요킹이여가지고 마요네즈여서 부드러운데 그래서 담백하게 매운데 전 너무 많이 뿌린 거죠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